없네 석유요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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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 원유를 생산합니다 아 여기구나 이거 어떻게 지어야 돼요 석유는 아 여기도 있네 아 이렇게 있구나 석유 바다에 까는 거 하나 있어요 바다에 까는 거 너무 멀다 근데 어 여기 여기 가깝다 여기 오오 좋아 좋아 여기다 여기다 정유소 아 이거구나 일단은 길부터 연결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여기에 있는 네 석유를 끌어와야겠죠 저기 있는 석유를 끌어옵시다 이쪽으로 가자 뾱 석유가 어디쯤에 있었지 유정 야 이거 대박인데요 여기다가 하나 딱 지우면은 이제 와 대박 나겠다 정유소 하나 지워주고요 설탕 오 여기 설탕 좀 할만하려나 아 이쪽 설탕 좀 할만하네 여기다가 설탕 쭉 지워가지고 설탕 농장 만들게요 네 오늘도 네 국정농단 국정농단이 아니죠 네 지금 내 와바마가 열심히 돈 벌려고 하고 있어요 됐어 이렇게 만들어주고 피라미드 저거 이어가지고 개조하면은 오락 올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호호호호호 이야 오 발굴 현장 오 좋은데 스위스 은행 스위스 은행 좋은데 일단은 농장을 좀 지워주도록 할게요 농장 설탕 농장 좀 지읍시다 옥수수는 아 여기다가 옥수수 농장을 쫙 깔아야겠구나 설탕 농장도 일단 좀 지어줄게요 설탕 농장부터 여기다 이렇게 진짜 농장 최대한 지어 농장 이렇게 4개 지어주고요 인프라 시설 도로 도로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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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 실수했다 철거 도로를 도로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깔아줄게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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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았어 자 요거 갖다 이제 돈 벌면 되죠 세관도 하나 지어줘야겠다 요기다 아파트를 지워가지고 네 마을을 좀 꾸며줘야겠네요 저 원조를 받을 때까지 조금 내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긴 한데 기다려줍시다 아 여기 옥수수 농장이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종합정 행복지수 이거 어떻게 올리죠 무상주거 일단 해줄까 여기를 다 아파트로 지을게요 여기를 아파트하고 내 각종 내 편의시설 같은 걸 좀 지워놓을게요 병원 두개 거리감 있게 깔고 방송국 짓고 성당 짓고 하면 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제 기본적인 자금이 필요하니까 일단 유정부터 뭐야 이거 대졸녀성이야? 이거 대졸녀성이야 띠용 유정 유정 되게 어 그거네요 다루기 힘드네 네 쓰레기처리소랑 경찰서도 지어야 돼요 쓰레기처리소 어디다 지을까 쓰레기처리소 한 이쯤에다 지을까요 여기다가 내가 의문의 1승 일단은 네 아파트를 이제 지어주도록 할게요 아파트 지금 들어왔는데 스토리 세줄 요약 좀 아 네 무적의 LG 트윈스님 배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뭐냐 지금은 제가 열심히 그 트로피코 왕국을 꾸며 나가고 있어요 네 그거 말고 없습니다 와바마가 돼가지고 네 와바마가 돼가지고 열심히 트로피코 왕국을 꾸며 나가고 있어요 그래 네 맞아요 세계 제일의 코수염 여자를 이주시키기 위해서 행복지수를 55까지 올려야 된대요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비싸긴 비싸구나 아파스 아파트가 비싸네 생각보다 시장 하나 지어주도록 할게요 시장 시장은 여기다 지워 기아로 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그래도 여기서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어가지고 좀 다행이네요 시장 짓고 있어요 지금 시장 짓고 있습니다 시장이랑 길이 이어져 있어요 여기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쪽 위쪽은 다 만들어야 되니까 됐고 아 옥수수 옥수수 농장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네 시장 이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어줍시다 이렇게 이어줍시다 뾱 이어주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이어줄게요 수익 금지 각하동지 각하동지 인민들에겐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필요합니다 알았어 의료시설 의료시설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돈 좀 모이면은 어 지금 못 만드네 일단 럼주공장이나 빨리 만드는게 중요하겠죠 이러는데 럼주공장이나 빨리 만듭시다 일단 돈이 좀 모여야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럼주공장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럼주증요소 럼주증요소 병원은 전기가 있어야 된대요 병원은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마약류 이런거는 재배 못하냐고요? 네 담배까지는 재배 가능한데 마약은 재배 못합니다 게임 심의해서 통과가 안됐나봐요 마약재배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하고싶은데 마약재배 저도 하고싶거든요 근데 불가능하대요 암염갱이 어디있다고 했었지? 아 여기있지 여기다 암염갱 하나 지어주도록 합시다 요런거는 하나 만들어놓으면 바로바로 내 수출해가지고 팔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좋아요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인프라시설 도로 쫙 깔아줍시다 요렇게 깔아주고 이게 좀 심시티보다 더 잼나보인다고요? 당연하죠 재밌는거 같아요 확실히 자 이거하고 또 광산 광산 또 아까 여기 철이 있었던거 같은데 그래 철 여기있다 철 요렇게 지어주도록 합시다 어이 판자집을 왜 만드는거야 자꾸 아파트 들어가서 살면 되지 자 슬슬 설탕 뿌리면서 이제 재배를 시작하고 있죠 그걸 맞춰가지고 저도 럼주 증류소를 만들어야 돼요 빨리 돈좀 벌어라 빨리 돈좀 벌어라 빨리 돈좀 벌어라 여기서부터 요렇게 뾱 뾱 뾱 좋아 아 또 환경 환경모시기들 또 화났네요 자 이제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쓰레기 처리장을 지어주도록 합시다 쓰레기 처리장 여기다가 지어줄게요 쓰레기 처리장을 여기다가 불났다고 하니까 여기다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 빨간곳에 지으라고요? 멀리 짓지말고 왜죠? 쓰레기 처리장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별로 안좋아하지 않아요? 가까이 지으면은 애들이 막 악취 난다고 별로 좋아 안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여기다 같이 어 그럼 박을게요 퉁 자 럼주 증류소도 만들어줍시다 럼주 증류소는 여기다 이렇게 봐 주차장부터 일단 설치를 좀 해주고요 주차장 그리고 럼주 증류소 설치해줍시다 럼주 증류소 이 원파는 안정적으로 지금 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반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초반이 초반이 돈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신문사라도 깔아야된다고요? 지금 돈이 없는데 벌목소랑 제재소가 초반 돈버는 데는 최고예요? 그렇군요 아 벌목소가 개꿀이에요? 음 벌목소를 지을걸 그랬나? 환경 환경파괴된다고 애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벌목소는 아 벌목소 두개만 지으면 뭐라 안해요? 아모님 게임오버 언제 당해요? 게임오버 안 당합니다 아까 당할뻔했는데 이제 안 당해요 아까 당할뻔했어요 당할뻔했는데 당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아 벌목소 두개씩 뛰어서 지으면 뭐라 안해요? 뭐라고? 아 오오오 안 돼 혼들 DENNIS 제발 이러지마 아 아파트 날라간다 아파트 아파트 아우 젠작하고 가카께서 부상당 ship 자는 추 gname 와 제일 비싼 아파트만 두개 날라갔어 하 진짜 어이없네 야야 관저 부수지 마라 관저 부수지 마라 아 아무래도 돈 없어 죽겠는데 다 부수고 있어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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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이거는 이건 봐줘 제발 이건 봐줘 제발 아 사라졌다 자 재건축합시다 아 왜 그렇게 많이 안 부서졌네 여러분들 좋게 생각합시다 많이 부서지지 않았네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자 교육미디어에서 고등학교 하나 지어주도록 할게요 쓰레기장 옆에 고등학교를 하나 지어주도록 합시다 네 허리케인이 쑥대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다 부셔버려 이런거 다 부셔버릴게요 진보를 위하여 새로운 농장 두개를 건설하라고 하네요 농장 두개 건설해줄게 알았어 농장 좀 있다가 건설하면 되죠 행복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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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자 이제 산업시설에서 아니 인프라시설에서 풍력발전기 아니다 발전소를 지을까 여기다가 아니다 풍력발전이면 충분하죠 풍력발전이면 충분해 굳이 굳이 이것까지 지을 필요없어 풍력발전기로 갖다가 네 지어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지어주도록 하구요 농장 두개 더 짓겠습니다 설탕농장 두개 더 지을게요 높은데도 안 지어도 돼요 그냥 대충 지어도 알아서 들어옵니다 아 아무데데나 지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기다 요렇게 됐어 요렇게 지어주고 인프라시설 도로 인프라시설 도로 좀 더 깔아 깔고 그리고 한 다음에 인프라시설에서 운송사 운송사 박아주고요 운송사 여기다 박아 운송사 여기다 박아주고 네 괜찮아요 괜찮아 충분해요 운송사 하나 박아주고 그리고 인프라 아 어딨냐 주거 주거에서 아파트 하나 설치해 줍시다 아파트 아파트 나중에죠 카스타요가 반역자가 되었대요 상관없어요 반역자 되건 말건 나중에 다 사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죽여버리면 돼요 그래 새관 새관도 하나 만들어야 돼 새관 새관을 만드는게 중요해 새관 새관 어딨어 그래 이거야 새관 새관을 만들어야 돼 네 수출 활성화 그래 수출 수출 활성화를 시켜야겠죠 새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활성화 시킵시다 여기다 하나 만들어 요렇게 새관을 빨리 지워야돼 그래야지 그게 많이 늘어나죠 수출 수출이 좀 더 빨리 되죠 수출이 수출 금액이 더 늘어나죠 오케이 이거 알았어 수락해줄게 일확천금의 기회 시가공장 선전 건설? 나중에 이거는 필요없고요 목장도 하나 운영하라 할까요? 목장을 하나 운영하는게 좋으려나? 목장 운영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안 좋네 목장은 별로 안 좋네요 목장은 별로 안 좋고 농장 옥수수 옥수수다 옥수수로 하나 박아줍시다 옥수수 3개는 있어야지 그래야지 애들 먹고 살지 사람들은 옥수수만 먹어도 살 수 있죠 정말 편해 정말 편해 아파트 빨리 지워야들아 왜 이렇게 안 짓냐 트로피코 5는 이거보다 그래픽이 훨씬 좋아요 옥수수만 먹으면 되죠 개돼지 개돼지들이 뭐 좋은거 필요 있겠습니까? 옥수수만 먹어도 잘사는데 그죠? 럼주 증류소 하나 더 만들어 옥수수 3개는 담배공장 세어서 numbs 시작 일단은 제가 설탕 농장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설탕 농장에서 럼주를 만들어서 팔도록 할게요 씨는 나중에 이 중에 아 여러 종류 만드는게 돈 잘 벌려요? 알겠습니다 슬슬 군대도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라고? 어 폭동? 폭동이 났대요? 폭동이 날 것 같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꾸 금있으면 무조건 귀금속 만들라구요? 포크사이트 밖에 없어요 포크사이트 군대 지금 만들 돈이 없는데 군사시설 만들 그게 없어요 군사기지 아 귀금속은 귀금속은 뭐 가지고 만드는거에요? 철? 금인가? 이거 안되 없었나 지금 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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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이제 군사기지 만들도록 할게요 군사기지 와 아파트 지을 시간이 없네 너무 너무나도 너무나도 돈이 지금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만들 시간이 없네 이거 즉시 건설해 이것도 즉시 건설 아파트 만들 시간이 없네 돈도 없고 더러움과 공해 더러움과 공해 환경 만족도가 50% 증가하게 되면 된대요 폭동 폭동 진짜 폭동이 나는거야 자꾸 자 칭령 내려줍시다 칭령 이거 뭐냐 무상주거 해줄게요 무상주거 다 다 들어와라 뭔가를 막 빨리빨리 만들고 업그를 하고 싶어도 도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 뭐야 이거 중동전쟁 카카 소련이 중동국가들을 침략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세계가 두고 여론으로 나뉘었습니다 음 어떻게 할까요 소련이 중동국가들을 침략했대요 소련이 중동국가들을 침략했대요 우린 소련 동물을 응원한다 이렇게 할까요 그렇군요 중동 꺼져 난 소련이야 나는 소련이다 오케이 자 이제 돈이 쫌쫌쫌쫌 벌리고 있죠 아 좋았어 이제 돈 벌리고 있어 돈 벌리고 있고 풍력발전기 하나 만들어 소련 아무 알라엘라했는데 알라신 배신했네 주차장 하나 만들어줄게요 알겠습니다 주차장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주차장 여기다 만들자 주차장 하나 만들어내역 주차장 하나 만들어내역 주차장 하나 만들어내역 주차장 하나 만들어내역 와무영 우리는 소련 세대는 아니고 독립 국가 연합세대죠 아 네 전 그래도 소련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조조의 김현모님 100억 감사합니다 선거를 기다리고 있대요 뭐야 내가 지고 있어? 이거 연설해 내가 의료를 내가 그어줄게 아 저 의료래 주거 주거를 갖다가 해주도록 하구요 미국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해줍시다 와밤하니까 미국 그리고 충만한 주거안경 해주도록 할게요 발표 트로피코 빨리 지어 이거 왜 이렇게 안 지어 조조들이 없잖아 빨리 지어 8000골도 내가지고 빠르게 지어줍시다 고용해 아 여러분들 정치라는게 이렇게 힘든건줄 처음 알았네요 이 게임하면서 정치 생각보다 어렵네 이거 다 부셔 자 요런거 다 부셔버립시다 돈 많을때 원자력부터 지으라고요? 원자력발전소요? 원자력발전소가 어딨어? 원자력발전소 어딨어?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원자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아 이거 지우면 전기 걱정이 끝이라고요? 좋네요 뭐라고? 반란군? 아이 젠장 반란군이 들어왔대요 일단 기다려봐 죽어 아파트 지어 반동분자 시키대요 이거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감히 아이고 즉시 건설해 제발 이겨줘 오케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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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반란군들 격퇴하는데 성공을 했죠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충분히 이깁니다 선거 조작하면 되지 뭐 선거 조작하면 될 것 같아요 옥수수 수입하지마 아 아 공졸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빨리빨리 가르쳐 이 자식들아 빨리 럼즈 증류소를 어 중류소를 운영해야된단 말이야 어 세관도 사람이 없네요 아니 고졸들이 다 파업했나 이거 어디갔어 나 고졸들 다 어디갔어요 그래 조작해 스위퍼가 해두셨죠 어떤거요 어떤걸 스위퍼가 해줬다는거에요 어떤거 어떤거 요거요 원자력발전소요 스위퍼가 돼있어요 처음에 시작하면 원래 돼있어요 음 명예로운 수출요청 네 원래 돼있어요 라마터룰 500개 수출하여 5000의 수익을 얻는다 필요없어 거절해 라마 키우지도 않는데 고졸인형이 너무 없는데 큰일났네 대조 10으로 낮추.. 낮춥시다 얘네들은 3으로 낮출게요 흠 폭탄 테러? 폭탄 테러? 자 여러분들 이거는 돈내고 네 결국은 지키도록 할게요 지금 럼주 증여수 없으면은 저 망합니다 이거는 돈내고 지키도록 하구요 아 그래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리브의 평균 금료 어디있을까 카리브의 평균 금료? 9달러? 카리브일 때 평균 임금이 네 9달러래요 9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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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달러가 아닌 9달러네요 다 10달러 맞춰요 다 10달러 맞춰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자 요렇게 맞춰 놓을게요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평균 행복지수가 올라가겠죠 돈을 많이 받으니까 의료만족도? 알았어 개 새 기회 귀금속 곤장을 건설하래요 아니 나 금 없대니까 왜 건설하라고 하는거야 이거 금 없는데 여기 빨리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운영을 하는데 큰일이네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외누자 쓰라고요? 외누자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저는 순혈주의자입니다 여러분들 트로피코인들 말고는 네 그렇게 받지 않아요 잘 네 아 착취해놓으면 애들이 안와요? 쉬엄쉬엄 알겠습니다 쉬엄쉬엄하게끔 해둘게요 그러면은 고졸들 오겠죠 무기고 청원 오케이 무기고 건설해줄게 좀 이따가 기다려봐 자 이제 항구 하나 하나 더 건설해주도록 합시다 항구 항구 하나 건설해둬 옆에다 항구 하나 더 건설하도록 할게요 이영 뾰로롱 건설해주고 가자 국취를 갚아나가야되나봐요 국취가 뭐에요 국취? 국채 아니에요 국채? 병원도 하나 못지웠네 지금 국채 갚아나가는건 아니구요 지금 국고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요 슬슬 내 대학교 하나 지워야될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하나 지워야겠죠 대학 대학도 하나 지워놓도록 할게요 대학 대학을 여기다 시장 옆에다가 대학을 하나 박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는 아파트를 여기다 계속 지워두도록 할게요 아 진짜요? 레이더 잭팟이라는게 있는데 가끔 2만달러짜리 정보를 물어온다고요? 좋네요 혁명자금? 혁명자금? 잠깐만 지금 나 너무 많아 업무가 너무 많아 전세계자들 우왕 원자력발전소는 설치해놔도 빨리빨리 안지워지네요 폭세 이거 금방 갚아요. 여러분들 금방 갚습니다. 여기 럼주 증류소에서 만드는 거 빨리빨리 수출하면은 금방 막을 수 있어요. 야 원조 받았는데도 마이너스야? 잠깐만 이걸 빨리 지워야 돼. 왔다 갔다. 운송사도 하나 더 지어놔야겠다. 여기다가. 운송사. 와무 원조로 돈 버네. 빛이 나.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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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해. 수출. 수출 수출. 수출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수출이 답이에요. 수출을 해야 돼. 수출해. 수출. 오케이. 봤죠? 3만 원. 한 방에 3만 원. 쩔죠? 이것이 바로 수출의 힘입니다. 운송사 하나 더 여기다가 지어놓을게요. 운송사 하나 지어놔. 여기다가 아파트도 하나 더 지어두고요. 혹시 모르니까 아파트 하나 지어두고. 행복지수 저도 올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 전에 이것저것 부터 일단 다 설치를 해놔야겠죠. 병원도 설치를 해놔야겠죠. 병원은 어디다 설치해야 되려나. 여기다 병원 설치하는 게 좋으려나. 종교랑 의료가 다 깎아먹고 있죠. 야. 성당. 야. 쩔어. 이거 하나 지어야겠다. 이거 하나 박아줍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거지 근처에다가 이렇게 설치해두고요. 나 박아나. 대학교 왜 이렇게 안 지어. 건설회사가 두 개나 있는데 애들이 지을 생각을 안하네요. 왜 이렇게 안 지었지?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 건설회사 두 개나 있는데 왜.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쉬엄쉬엄. 야야야. 잠깐만. 쉬엄쉬엄 하도록 합시다. 반란군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돈 많이 줘가지고 이길 거예요. 아 그리고 요거 이제 옥수수 다시 수입할게요. 옥수수 다시 수입합시다. 애들 괜히 굶어 죽는 애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6대7인데 이길 수 있어요. 쟤네들은 그냥 평범한 네. 사람들이고 여긴 군인이잖아요. 아 외노자들을 받아야 되려나. 성당을 두 개 정도 지어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이어주고 인프라시설 아니지. 복지.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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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이 길이 안 이어져 있었네 길이 안 이어져 있었네요 네 아니 뭐야 군사군 군 어 구태타가 일어났어? 군사구태타가 일어났네요 아 짜식들 이거 귀찮게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 네 저럴줄 자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잔뜩 지워주도록 합시다 오락시설 주점 하나 지워주도록 할게요 주차장 많이 깔아두라고요 알겠습니다 병원 아직 안 지웠어요 병원은 병원은 이거 만들면 지으려고요 원자력발전소 만들어지면 지으려고요 이것도 안 지워져 이것도 안 돼 있나보다 도로 연결이 도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도로 연결이 돼 있는데 왜 안 짓지 이거 무기고도 지어줄게요 무기고 무기고 빡촌 좀 지워달라고요 네? 아쉽지만 그런 건 없어요 저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야 노동자 파업죽 아우씨 무작위로 3명의 파업 가담자들을 사살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돈 주도록 할게요 돈 주고 돈 주고 돈 주고 원자력 만들어줬다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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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만들어줬어요 여기는 30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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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금요 제일 높게 설정해놨어요 자 이제 슬슬 어 병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뭐야 뭐야 전력 공급이 안 되는데 전력 공급이 안 되는데 전력 공급이 안 되는데요 아이치 변전소 지어야 되네 귀찮게 이런데다 변전소 이렇게 지어야 되죠 네 새누리당님 안녕하세요 새누리당이 오셨네요 새누리당이 오셨네요 병원이랑 TV 방송국부터 빠르게 짓죠 알겠습니다 빠르게 지워줍시다 지진 났어? 오우 안돼 이러지마 이러지마 아 주차장 하나 파손됐네 아이고 다행이다 주차장? 주차장 어딨어 어? 부서졌다 했는데 아 증발했네요 아예 그래요? 아예 증발한거에요? 증발했으면 다시 만들면 되지 못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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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변전소 깔아놓으니까 이제 많이 네 전기가 또 들어오네요 전기가 되네 어딨냐 일단 병원부터 짓겠습니다 병원 병원이 지금 급해 병원이 병원이 제일 급해요 병원이 병원부터 여기다 하나 지어주고요 네 교육 미디어 TV방송국 와우 TV방송국 좋아 좋아좋아좋아좋아 자 TV방송국 여기다가 하나 뿅 뿅 뭐야 왜왜왜 지워 자 이제 요것들 파괴해줄게요 이제 필요없는 필요없는 이런 건물들 철거해줍시다 판자 판자촌 다 갖다 버려 판자촌이 도대체 왜 있는거야 경찰서도 지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경찰서 알겠습니다 구태타 다 일어났네 쇼핑몬도 하나 지어줍시다 쇼핑몰 요 시끄러운 관광객들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응 좋아 알겠습니다 항구 근처가 제일 빨갛다고요 여기다 하나 박자 탈세 왜 안하냐고요? 와바마기 때문이죠 와바마 와바마는 정직해요 여러분들 경찰서 그래 오 여기다 하나 박아줘야되는구나 여기다 하나 박아줄게요 팟 팟 바락 와바마 와바마 네 출입국관리소도 이제 지을게요 출입국관리소 출입국관리소 어딨어 출입국관리소 여기다 하나 짓고요 여기다 하나 톡 설치해주고 그리고 정부청사 네 늑대님이 순실입니다 순실 흐흫 늑순실 네 여기다 이렇게 박고 싶은데 기다렸다가 박읍시다 너무 힘들어서 술 마시고 싶다 술 저는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저는 뭐냐 술 좋아하지 않는데 뭐냐 뭐라고 해야되지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게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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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팟 하면서 하면서 저 수술 잘 못마셔요 자 소방서도 소방서도 하나 만듭시다 아무 담배 피냐구요 아니요 담배 안픕니다 자 복지시설 같은거 쫙쩍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니까요 아파트 짓는데 한세월이야 오래 걸리긴 하네요 철산에 술 마실 때 많잖아 네 많아요 술 마실 때 많죠 되게 많아요 여기 만들어졌나 오케이 철캣이니까 무기공장 하나 깔고 정류소 깔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다 쓰레기 쓰레기 하나 하라구요 알겠습니다 그래 이런 팟선실세가 나타나게 기다리고 있었어 이런 팟선실세가 나타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 하잇 바까리마시타 여기다가 이렇게 지워주도록 합시다 아뇨 변전소도 하나 더 지어줄게요 여기다가 변전소 변전소 여기다 하나 지고 농장 근처에 주차장 있죠 네 주차장 있어요 여기 있죠 농장 근처에 운송사랑 주차장이랑 다 있어요 벌목소를 벌목소를 막 지으라구요? 벌목소 없어도 충분히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어요 돈있으면 빨리 땡겨 지으라구요? 알겠습니다 땡겨 지울게요 땡겨 지어 땡겨 지어 땡겨 지어 땡겨 지어 오후 카치 이렇게 즉시즉시 건설해 뭐야 누가 자꾸 공격을 해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뭐냐 이거 하나 만들게요 어디 있지? 경계초소 경계초소 좀 만들게요 이 거지같은 자식들이 감히 경계초소 여기다 하나 만들겠습니다 병원부터 땡기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병원 병원 땡겼어요 정보기관 경계초소 경계초소 여기다가도 하나 만들게요 됐어 경찰서에 습격이 습격을 한거야? 경찰서를 습격했네요 지금 보니까 정신나와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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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나와가지고